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1집 김지선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한 지 5개월 넘어갔는데 어... 막 오픈 시간이 들쑥날쑥하죠 아직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 오랜만에 저와 함께 일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있어가지고 가게 문을 과감히 일찍 닫아버리고 토요일날 일찍 닫아버리고 콘서트를 즐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피곤하고 좀 꼬질꼬질한 상태지만 에너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또 힘내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도 막 엉망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새로운 소식은 바로 저희가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수업 중에 건담 함께 만들기 이런 수업이 있는데요. 수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놓고 함께 수다도 떨면서 이렇게 건담을 함께 만들면서 뭐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건담들 이렇게 어떤 건담으로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던 찰나에 최근에 건담 40주년을 기념해서 CU 편의점하고 핫식스랑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한 한정판 건담이 출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열심히 모았습니다. 모아서 함께 만들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할 수 있을 정도로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은 좀 작은 SD 사이즈의 건담을 함께 만들 시간을 가질 거고요. 7월에 이 사이즈 HD 사이즈의 건프라 만들기 수업을 한번 하려고 해요.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수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건담 이야기하면서 건담 애니메이션 이야기하면서 만드는 거 이야기하면서 또 다음에 무엇을 만들까 이런 고민하면서 나의 건담 이야기 들려주면서 뭐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정판에 욕심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없는 거를 함께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이 많지 않아요. HD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아담한 사이즈여서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초보자 분들도 함께 만들면 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만들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곧 이 HD 사이즈에 만드는 영상을 담아가지고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저도 잘 몰라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보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을지 길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네요. 다 만들고 나면은 이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건담 함께 만들기 시간에 만나요. 안녕.